A. 에사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면 4. 사먹기 싫으실 거예요 B. 비싸기만한 식초거든요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최근 새로운 다이어트 방법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에사비, 애플사이더 비니거, 사과발효식초 찾아보시면 여러 전문가분들이 에사비가 왜 좋은지 어디에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거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판매되는 에사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공장에서 에사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시면 내가 그동안 이걸 왜 먹었지 하시게 될 겁니다 에사비의 불편한 진실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중에 팔고 있는 에사비 제품들을 살펴보면 페트병, 유리병, 스틱형, 젤리형 등등 다양한 타입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이 하나같이 강조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초모를 걸러내지 않았다 초모균이 함유되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초모 속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초모균이 여기에 좋고 저기에 좋고 다이어트에 좋다 이렇게 하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먼저 초모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기 위해서 에사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사비는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설탕은 녹인 물에 깍둑썰기한 사과를 넣고 공기가 통하는 천을 덮어서 3-4주 동안 보관하고요 이후 발효가 되어 거품이 생기면 사과를 채 거른 다음 다시 3-4주 정도 보관하면 끝입니다 공장에서도 조금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든 에사비에는 뿌옇고 끈적한 무언가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마더 즉 초모라고 부르고 이것을 걸러낸 것을 필터르드 애플사이더 비니거 걸러내지 않은 것을 언필터르드 애플사이더 비니거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많은 제품들이 에사비의 핵심 성분이 바로 이 초모다 우리는 초모를 걸러내지 않았다 제품에 초모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초모에는 유익균과 효소, 셀룰로스 등이 약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초모의 구성 성분을 제대로 분석하거나 건강상 이점을 증명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고요 게다가 발효되는 과정 그리고 제품화되는 과정을 보면 에사비 제품들에 들어있는 초모는 굳이 먹을 필요 없습니다 헷갈리시죠? 초모 혹은 초모균 누구는 좋다고 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다고 하고 초모를 굳이 먹을 필요 없는 이유는 발효 과정을 이해하시면 단번에 알 수 있는데요 식초가 발효된다는 것은요 균들이 활동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균들이 당이나 알콜을 먹으면서 유기산을 만들어내고 그게 많아지면서 식초가 되어가는 것이고요 그 균들이 당이나 알콜을 다 먹어 치우면 즉 더 이상 먹을 당이나 알콜이 없으면 발효가 완료, 발효식초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요 그렇게 완성된 식초에는 더 이상 당이나 알콜 다시 말해 균들의 먹이가 존재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균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먹이가 없으니 굶어 죽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애플사이더 비니거 에사비 안에 들어있는 초모균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죽어있다가 되고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먹었을 때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다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균들이 다 죽기 전에 즉 발효가 완전히 되기 전에 에사비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러면 살아있는 초모균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실 수 있는데 집에서 만든 건 가능한데요 돈 주고 사먹는 가공식품은 반드시 살균 처리를 해야만 유통이 가능해서요 제품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초모균을 죽여야 합니다 게다가 요즘 유행하는 이런 스틱형 에사비 제품들 스틱형 제품들은 만드는 최종 단계에서 가열 살균 한다고 레몬즈 편에서 말씀드렸죠 자 어떠신가요? 초모, 초모균을 함유하고 있다는 에사비 제품들 과연 괜찮은 것일까요? 이 에사비 제품들의 초모가 사실 발효 과정 살균 과정에서 진작 그 효능이 사라졌다면 제품으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유리병에 담긴 건요 분말 타입은요? 스틱 형태는요? 젤리는 괜찮나요? 알약은요?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아니요 다 소용 없습니다 물론 에사비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자체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효과를 갖고 있죠 하지만 초모균은 어찌됐든 죽은 상태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결국 에사비나 그냥 사과식초나 일반식초나 아니면 식초 음료나 효과는 동일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 또 죽은균도 좋은 경우가 있어요 초모에는 초모균 외에도 좋은 게 많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맞긴 한데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죽은균 즉 사균도 건강에 유의미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그건 특정균을 특별한 방법으로 죽이고 상당한 함량을 섭취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에사비 속에 죽어 있는 초모균과는 관련이 없고요 초모의 초모균 외에 발효된 식이섬유들이 들어있긴 한데 식이섬유 효과를 내기에는 절대적인 섭취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산 에사비 제품들은 부풀어 오르는데 이걸 판매업체에 왜 부풀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계속 발효되는 거라서 그런 거다 그래야 더 좋은 거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사실이 아니죠 에사비 제품이 부풀어 오르거나 가스가 차는 이유는요 제가 균들은 이미 다 죽었다고 했죠 균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단백질끼리 반응을 해서 혹은 제품에 들어간 다른 성분과 에사비가 반응을 해서 부풀어 오른 것이지 절대로 추가적인 발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사먹는 에사비는 뭐죠? 에사비의 핵심이라고 강조되고 있는 초모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식초보다 3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 비싸게 주고 사먹는 에사비 제품들 아쉽지만 결국은 보통의 일반 식초와 다르지 않다가 되겠고요 에사비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나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사비를 드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초모가 들어있는 제품을 고를 필요는 없다 에사비 판매 업체들의 초모 마케팅은 그리고 여러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는 초모의 유용성은 에사비의 제조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 닷컴에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 구독 coment base Latvar 구독 부탁드립니다 페이로 구독판매 좋습니다 preis